최재원 중에 나와 계시죠. 묻는 말을 짧게 대답하세요. 직업이 목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몰래 촬영했던 장본인 맞죠? 맞습니다. 함정취대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기자도 아닌 목사가 취재를 합니까? 함정취재 아니죠. 몰카 공작입니다. 이 몰카 공작 지시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의 제안입니까? 아니면 제3자가 기획한 겁니까? 말씀해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의원님께서 증인인 저를 호칭할 때 시라든지 제 직함이 있는데 최재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최재형 중에 말씀하세요. 답변하라고요. 누가 기획한 겁니까? 소리 지리지 마시고 뭐 지금 저런 태도 말이 되는 겁니까? 최재형이라니요. 최재형은 증인이라고요. 말씀하세요. 언더카바 취재 차원에서 제가 김 여사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목격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제안이고 누구의 기획이라는 거죠? 제가 스스로 제가 목격해서 본인이에요? 제가 한 겁니다. 본인이 기획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명수 기자가 제안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제가 이 사실을 얘기해서 카메라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 조력을 했던 겁니다. 본인의 기획에 조력을 했다. 경제적인 지원을 했다. 이런 겁니까? 이미 방송에서 수없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맞습니까? 본인이 기획한 것이고 이명수 기자는 가방을 사주고 물칼을 사주고 해서 그 여건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서로 뜻이 맞습니다. 부정무표를 보고 어떤 국민이든지 다 서로 조력하고 협력했을 겁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하는 과정에서 양평 출신이다 이런 거 강조하고 영부인 선친이 운영했던 약국 이런 거 언급하면서 환심살려고 했죠? 환심산 거 없습니다. 영부인 중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부정을 이용해서 접근한 거 아니에요? 부정을 이용한 거 없고요. 평범한 대화를 했고 김 여사나 윤 후보는 당시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간다는 목표도 영부인 아버지 안다고 주장하면서 사진보내다 조용히 하세요! 들어보십시오. 조용히 하시라고요. 못는 말을 답변하세요. 용산을 들어가는 목표도 질문을 했으니까 응답을 하는 거고요. 잠깐 발언을 중지했어요. 잠깐 중지하세요.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질문에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계세요. 잠깐만요. 서영규 의원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국민의힘에는 박준태 의원이 왜 이렇게 여러 명이에요. 질인을 혼자 하고 있는데 왜 같이 질의해요? 혼자 질의하시고요. 그리고요. 여기는 청문회장이고 정식 호칭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인, 참고인 이렇게 호칭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박준태 의원님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면 본인이 질의하다가 이것은 안 되겠다. 의사진행상 안 되겠다 그러면 위원장한테 발언을 끊어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시고요.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PPT 우측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영부인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목사님은 제가 가장 살인적인 공격을 받았을 당시에 제 친구같이 대화 상대를 해주셨던 분이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였던 탓에 어머니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고 저는 목숨을 끊을까도 하루에도 수십 번 진지하게 고민할 때 대화 상대를 해주셨던 분이에요. 물론 그리운 아버지 고향 분이랑 더 친근했죠. 김건 여사는 증인을 이렇게 진심으로 대했다고 보여지는데 김건 여사 속일 때 미안하지 않았어요?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대화의 맥락을 보면 증인의 귀빈처럼 예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미안한 마음은 없었나요? 사적인 감정을 저는 의로 승화시키느라고 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저라고 해서 영부인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면 좋은 줄 왜 모르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영부인한테 답장이 안 오니까 난처하다 본인이 경계인물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다 이렇게 매달렸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매달린 건 아니고요. 이미 저때는 샤넬 화장품을 다 받으시고 양주, 민속주, 스탠드 각가지 선물 다 받고 마지막에 저건 디올백 사진이기 때문에 공작 계획이 틀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관절을 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졸른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요? 졸른 게 아니고 여사께서 왜 그 카톡은 안 띄우십니까? 여사가 술 받았습니다. 책 받았습니다 하면서 북한 강연, 통일 강연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셔서 그거를 확인한 겁니다. 서울우소리에 영상을 제공하셨죠? 제공한 이후에 어떤 대가를 받으신 거 있어요? 없습니다. 재보료나 사례를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서울우소리 유튜브 나가셨는데 거기 출연료는 있습니까? 출연료는 주더라고요. 자세히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 장. 강연도 막 다니셨어요? 제가 파악한 현장 강연만 6개인데 이런 강연에서도 대가를 받으시죠? 강연료 받으시죠? 지난 10년 동안 저는 북한 강연을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강연한 강연 연사입니다. 검찰에 영부인과의 대화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제출할 때 편집해서 제출했죠.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편집해서 제출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시계를 그냥 몽땅 다 방송국에 줬기 때문에 MBC 장인수 기자, 서울우소리 임용수 기자에게 줬기 때문에 저는 영상 기술에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편집 그런 거는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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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